안녕하세요. 큰세상 약초TV입니다. 오늘 저는 아주 귀한 약초를 만났습니다. 골치아픈 풀로 천대받는 쇠비름입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어릴 때 동네 묵은 밭에 나가면 이 쇠비름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이 쇠비름을 눈뜨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의 귀한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쇠비름은 쇠비름과의 1년생 초본입니다. 쇠비름은 천연 영양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아주 대단한 식물 중에 한 가지가 이 쇠비름입니다. 쇠비름은 노란색의 꽃이 6월에서 10월경 피는데 잎의 모습이 마르의 이빨을 닮았다고 마취현 또한 이 식물을 먹고 나면 오래 살 수 있게 된다고 장명체, 다섯 가지의 색상을 지닌 식물이라고 오행초 등등 이름도 많이 씁니다. 또한 어떤 곳에서는 돼지풀, 산산채, 도둑풀, 말비름 등등 여러 이름으로 부르고 있으며 그 중 왜 오행초라고 부르는지 제가 상세하게 식물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쇠비름은 한방에서 오행초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잎은 녹색이라 간을 의미하고 붉은 줄기는 심장을 생각하죠. 심장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노란색 꽃은 비위장을 상징하고 흰색의 뿌리는 폐대장을 의미하며 검은색 열매는 신방광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쇠비름에는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3가 대당으로 함유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아마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쇠비름 한 폭이도 아마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대단한 식물 중에 식물이 이 쇠비름이죠. 김을 멜 때 농민들이 이 쇠비름을 뽑아서 바위 위에나 햇빛에 뿌리가 위로 향하도록 거꾸로 세워놓아도 며칠이 지나도 죽지 않습니다. 또 심으면 그대로 살아나는 대단한 독종의 독종 아주 강한 식물이 바로 이 쇠비름이죠. 쇠비름은 오메가3라는 필수 지방산이 매우 풍부하여 두뇌활동을 잘 도와주며 치매를 예방하고 몸속에 끈적끈적한 즉 기름기 고레스테르 수치를 내려주어 동맥경화 예방에도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쇠비름입니다. 당뇨에는 이 쇠비름을 잘게 잘라 접을 내어 꾸준하게 먹거나 아니면 말려 두었다가 달여서 그 물을 꾸준하게 드십시오. 많은 효과를 볼 것입니다. 항암 성분도 매우 뛰어나고 염증을 삭히는 이러한 기능들이 아주 뛰어난 것이 이 쇠비름이죠. 대단한 약초종의 약초입니다. 오늘 제가 이 방송하고 나면은 아마 대한민국에는 쇠비름이 한 포기도 남아있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쇠비름을 약재로 활용하는 방법은 채취해서 전초를 짧게 잘라 효소를 담아도 매우 좋습니다. 쇠비름 효소는 효소 중에 효소 아주 특급효소에 속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하고 항염, 항균, 소염작용이 매우 뛰어난 식물이 바로 쇠비름이죠. 또한 이 쇠비름은 생체로 먹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데쳐서 나물로 먹기도 하고 양념을 해서 생체로 먹기도 하고 어떻게 먹어도 다 좋습니다. 말에 이빨을 닮았다고 마취현 이 쇠비름을 먹으면 오래 산다고 장명체 다섯가지의 색상을 가졌다고 오행초 등등 아주 유명한 약초 중에 약초가 바로 이 쇠비름입니다. 이 쇠비름은